안녕하셨습니까? 중량년을 위한 위란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비와 무더위가 반복되는 후덕지근하고 끈끈한 여름날은 식중독 기운이 무척이나 반기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조금만 방심해도 쉽게 감염될 수 있는 것이 식중독이죠. 그러다 보니 음식을 상하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의 든든함이 더욱더 돋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냉장고를 만능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될 일이겠습니다. 여름 아니라 다른 계절에서조차 냉장고에 넣으면 되레 신선도를 잃고 영양가를 잃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냉장고에 넣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괜한 것들로 냉장고를 채워넣고서는 냉장고가 너무 작다고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불만이신 분들 냉장고에 넣어 보관했음에도 음식이 빨리 상해서 속상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첫 번째, 마요네즈 마요네즈도 소스 종류니까 냉장고 문쪽 칸에 케찹과 함께 넣어두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마요네즈는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성분들이 분리돼서 층이 생기게 되고 층이 생기면 그 사이로 세균이 쉽게 번식하고 상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마요네즈의 성분을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마요네즈를 구성하는 주성분은 계란 노른자와 식용유 그리고 식초거든요. 식용유와 식초는 원래 섞이지 않는 두 성분인데 계란 노른자를 유화제로 해서 억지로 혼합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계란 노른자가 본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온도나 물리적인 힘, 습도 등 세 원료를 하나로 붙잡아 두고 있는 그런 환경이 불완전 상태가 되면 보시는 사진처럼 기름과 식초가 완전히 따로 분리되게 됩니다. 특히 온도에 민감해서 온도가 영상 9도에서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식용유가 굳어서 분리되고 또 온도가 영상 7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계란 노른자가 있기 때문에 유화 능력이 상실돼서 또 식용유와 식초가 분리됩니다. 식초와 식용유는 그냥 찬장에 보관하시잖아요. 마요네즈는 식초와 식용유 함량이 높은 고지방 식품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실온에 보관하셔도 절대 상하지 않습니다. 늙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절대 안 되는 음식 두 번째, 빵. 갓 구워낸 빵만큼 냄새도 좋고 맛도 좋은 게 없습니다. 아유, 구수하죠? 그런데 사온 빵을 한 번에 다 먹기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빵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먹다 남은 빵들을 양 냉장고에 넣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빵을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빵 안에 수분이 모두 날아가 빵이 푸석푸석해집니다. 차라리 한 번씩 먹을 양만큼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두고 드실 때마다 해동해서 드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제과점 옆을 지나가시다가 향기로운 빵 냄새에 이끌려 들어가 이것저것 너무 많이 사지 않는 게 첫 번째로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음식은 뭐니뭐니 해도 딱 한 번 먹을 양만큼만 사서 먹어 치우는 게 늘 싱싱하고 신선한 음식을 먹는 방법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세 번째 초콜릿 초콜릿은 한 칸 한 칸 잘라 먹거나 각기 다른 모양으로 낮게 포장되어 있는 것이라면 하나하나 꺼내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초콜릿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어렸을 적 엄마가 도깨비 시장에서 사다 주신 세알 초콜릿이라 불렀던 M&M 초콜릿 허쉬 초콜릿이 떠오르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무리 작은 것을 샀다 해도 한 번에 먹기란 부담스럽습니다. 초콜릿이 흐물흐물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냥 은박지에 곱게 싸서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게 됩니다만 초콜릿은 습기와 냄새를 잘 흡수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 놓게 되면 초콜릿이 냉장고 속 반찬 냄새를 슥슥 흡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던 초콜릿을 드시게 되면 원래 갖고 있었던 카카오 향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뜻하지 않게도 핏잎맛 초콜릿, 김치맛 초콜릿을 드시게 되는 겁니다. 남은 초콜릿을 가장 잘 보관하는 방법은 밀폐용기나 밀봉을 해서 영상 15도에서 17도를 유지하는 건조하고 볕이 들지 않는 찬작에 보관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절대 안 되는 음식 네 번째, 꿀 두고두고 천천히 먹게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꿀이죠.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매번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어디 하나 묻히지 않고 떨어뜨리지 않고 조심조심해서 먹는다고 했는데도 꿀을 먹고 나면 꼭 손가락이든 그릇이든 반드시 어디 한 군데는 끈적거리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건 정말 불가사의해요. 꿀은 그냥 상온에 보관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꿀을 신선하게 보관한다는 생각에 냉장고에 넣었다가는 꿀의 주성분인 포도당이 굳어지면서 설탕처럼 결정이 생기게 됩니다. 혹시라도 꿀의 그 하얀 결정 현상을 보실 때 꿀에 설탕을 섞었다고 그렇게 의심하시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면 양봉하신 분들이 억울하죠. 보관 온도가 맞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절대 안 되는 음식 다섯 번째 올리브오일 여러분들 올리브오일 많이 드세요? 혈관에 아주 좋다는 거니까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아침 밥을 먹을 때 쓰는 큰 수저에 올리브오일을 따라서 두 번 먹습니다. 올리브오일을 자주 드시는 분조차 신선하게 보존하겠다는 생각에 냉장고에 넣어두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그것은 잘못된 보관 방법입니다. 액체나 기체가 굳어 고체가 되는 현상을 응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응고 현상이 일어날 때의 그 온도를 응고점이라고 하는데 올리브오일의 응고점은 다른 오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으로 대략 영상 10도 전후에서 하얗게 굳어지면서 응고가 됩니다. 또 아래로 내려가면 응고가 더 심해지는 거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냉장고의 내부 온도는 대개 영상 4, 5도에 맞춰져 있거든요. 다른 식재료들을 보관하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만 올리브오일에게는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올리브오일이 응고된다고 해서 먹으면 병이 난다거나 사용하면 안 되는 정도로 변질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오일을 사용해야 하는데 오일이 굳어있으면 쓰기가 많이 불편하죠. 냉장고에 보관하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여섯 번째, 토마토 토마토를 신선하게 보관한다고 냉장고에 넣었는데 물렁물렁해지고 진물루는 자국을 보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보기와 달리 오래전에 수확된 토마토를 팔았네 이런 생각까지 드실 텐데 그게 아니라 냉장고가 토마토에게는 적절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으면 맛있게 숙성되는 것을 막고 토마토 특유의 맛과 향을 죽이는 꼴이 됩니다. 왜냐하면 토마토를 냉장보관하게 되면 토마토 내부의 화학구조가 변형돼서 토마토의 맛을 내는 휘발성 성분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마트에 가서 과일과 야채들이 있는 곳을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마토는 냉장칸에 있지 않고 상온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곳이 토마토에게 딱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절대 안 되는 음식 마지막 일곱 번째, 열대과일 뜨거운 나라에서 온 바나나와 파인애플로 대표되는 열대과일은 냉장고에 들어가면 우리 기대와는 달리 급속도로 노화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의 경우 초록색이 아직도 남아있을 만큼 싱싱해 보이는 것을 사왔음에도 며칠 새해 바나나 겁질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물러집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넣는 분들이 계신데 냉장고에서는 더 빨리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열대과일은 그냥 밖에 놔두시는 게 최고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일곱 가지 음식들 외에도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면 안 되는 음식들 중에는 감자, 양파와 마늘도 있습니다. 냉장고의 기능이 아무리 좋고 크기가 커졌다 하더라도 음식이나 식재료들을 가장 신선하게 잘 보관하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적당량을 사서 오래 쟁겨둘 필요 없이 후딱후딱 먹어 치우는 거라고 영양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이 늘 건강한 음식만 드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하지 않습니다.